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낳아간 사상 최악의 대지진 지진으로부터 살아남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월드비전은 가장 빠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를 이겨낼 난방기와 연료 잠시 집을 대신해줄 텐트와 침낭 긴급식량과 생필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월드비전은 이재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우리를 도와줬던 퓨르키에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세요 지금 바로 월드비전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날들을 선물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